오늘은 진짜 어이가 없는 한국 여성들의 도덕적 우월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5kg를 찍고 행복해하는 비건 호소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배고픔을 호소하며 배달음식을 즐기는 평범한 한국 여자이지만 그냥 비건이 되고 싶어서 맨날은 아니고 종종 비건으로 살고 있다 말합니다.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비빔냉면을 허버허버 먹으며 완전 비건이 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비건을 하겠다는 목표까지 허버허버 먹어버렸는지 다음날 치킨텐더를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치킨텐더를 먹고 죄책감이 생겼는지 식물성 생크림이 들어간 빵을 조지는데 빵 반죽에 들어가는 계란과 우유는 신경 쓰지 않고 식물성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즐겁게 빵을 먹고 있죠. 그리고 배가 아직도 고팠는지 맥도날드 더블 불고기 버거를 허버허버 드시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우유가 들어간 음료도 시원하게 먹게 됩니다. 그녀는 육류를 섭취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는지 그 다음에는 비건식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뿌듯하다 말하는데 사실상 이 정도면 스스로를 비건이라 부르는 게 쪽팔리지 않을까 싶지만 다음날 쫄면을 먹으며 쫄면에 계란이 올라가 있다며 비건은 계란 안 먹는다며 계란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계란을 먹지 않으며 비건력을 높였다 생각한 여성은 곧바로 로제떡볶이 감튀치즈볼을 허버허버 하셨는데 비건은 먹지 않는 유제품 치즈볼을 먹으며 그래도 난 비건할 거야 나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며 치즈볼을 먹는 비건호소인의 모습을 아주 멋지게 보여줍니다. 어째서 본인을 비건이라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제육볶음을 허버허버 먹는 걸 좋아하고 분명 계란은 비건이 먹지 않는 음식이라 말했는데 이번에는 라면의 계란을 드릉드릉 먹는 모습도 보입니다. 비건임을 주장하지만 뿌링클도 존나게 맛있게 먹방하는 이 여성.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푸드파이트를 하는지 모르겠는 여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 하면 105kg가 나오는지 여러분은 느낌이 오시죠? 이 여성은 비건에 대한 로망이 강해서 비건을 한다 말합니다. 비건이라는 단어가 여성들에게 어떻게 소비되는지 이제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여성시대에 다들 왜 채식 안해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채식을 하면 속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으며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비건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채식 페스코라고 호소하며 우유 달걀 치즈 생선은 먹는 비건이라 말합니다. 본인은 5년 동안 저런 비건을 했다 말하며 자신을 뽐내고 있죠. 본인 주장으로는 분명 5년 동안 비건임을 호소했는데 그녀는 야채 곱창 2인분 혼자 먹을 수 있냐고 시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여자였죠. 또한 치킨을 한 마리 시켰는데 닭다리가 3개라고 행복하는 여자였습니다. 본인은 채식주의자인데 치킨 한두 조각 먹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그거 먹고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이 한국 여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비건을 5년째 하고 있다 말했지만 뿌링클과 치즈볼을 허버허버 먹는 여성의 모습. 본인을 비건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며 달걀 우유 먹으면 죄책감 때문에 돌아버린다 말하지만 뿌링클을 허버허버 먹을 때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남성을 향한 적개심도 아주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한국 여성들이 비건을 왜 호소하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비건 호소인도 비건에 대한 로망이 있다 말하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린 비건 호소인도 채식을 왜 안 하냐는 식으로 채식을 하는 자신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남을 훈계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한국 여성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비건하는 개념녀로 봐주길 바라고 환경을 생각하는 개념녀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건적인 행동을 좆도 하지 않지만 비건임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비건 환경인권 pc 같은 행동을 한국 여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남들이 자신을 저렇게 올바른 소리하는 개념녀로 봐주길 바라는 도덕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사실. 오늘 저는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안달난 비건 호소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엎진 살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비건 인권 운운하는 인간치고 정상인은 없다.